1.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1.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같이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3월의 첫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한 달 동안 또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 항해일지 영성일식기도 쓰시고 또 말씀통도, 말씀암송, 말씀큐티 이러다 말씀과 함께 죽는 게 아닐까 맞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그렇고요. 또 성령충만을 우리가 같이 구합니다. 이러면서 세상일은 어떻게 사나 더 잘 살 수 있는 거죠.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시간을 벌어줍니다. 보통 열심히 사는 사람은 25시간을 산다 그러죠.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초능력이나 잠재능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오버랩 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것 속에 영혼이 있고 또 세상적인 것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임합니다. 영감이라는 것은 그런 플러스 알파의 시간이죠. 그래서 바쁜 중에 영감을 얻고 자살하려고 낙심한 사람이 갑자기 소망을 발견합니다. 어둠 속에 빛이 임하는 거고요. 오버랩 됩니다. 그래서 어둠이 지나가고 빛이 오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뚫고 빛이 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오버랩 하는 시간이고 또 관통해 들어오는 이 페네트레이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사는 것은 세상에서 뺏기지 않는 시간이고 손해보지 않는 시간이고 피곤치 않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살아내서 이 시험에서 승리하고 좋은 모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그렇게 사모하고 또 인생 사순절을 주님 앞에 결단하고 사모했으니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마가복음의 시작, 복음의 시작과 준비된 복음. 묵상집에 있는 얘기에 준비된 복음 하나 더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시작이라는 말에 대단히 중요함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감추어져 있다 그랬는데 감추어진 것이 드러났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완결된 스토리라 그랬는데 그 완결된 스토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작되지 않은데 어떻게 끝이 나겠어요. 여러분이 마음을 작정했으면 첫 번째를 떼는 것입니다. 첫 번째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거의 모든 것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래요. 내가 끝까지 하겠다 하는 것이 마음속에 있으면요. 시작이 되는 거고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사람은 시작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시작할 때 끝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끝까지 할 겁니까? 끝까지 하는 사람은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이 제일 미워요. 그리고 마음속에 그런 이야기에 외면하고 회피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끝내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 시련과 또 그런 훈련에 직면해 보지 않았습니다. 주는 대로 먹어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도 어린아이는 젖을 먹는다. 피동적이다. 한 번도 자기 손으로 키를 눌어본 적이 없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물어보면 항상 모른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몰라. 두 번 물어보면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런데 우리도 어른이 돼도 역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은 그냥 막연한 의존의 대상일 뿐이지 그 하나님께 의존하는 믿음 가지고 내가 뭐를 해보겠다는 생각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영적인 훈련 가운데 있기까지는 그렇게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작이라는 말에 방점이 찍히지 않는 것이죠. 시작하면 그리고 그 시작이 완결된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면 반드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매듭을 자꾸 지어가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좋은 환경이 주어져야만 하는 것이 아니죠. 매듭을 잘 짓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분명히 시작하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완결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에 정한 모든 일들이 여러분에게서 시작되기를 추구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무슨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이건 영적인 것이 아니고요.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련이 없는 게 아니고요.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빠지시게 해야 하고 하나님이 긴장을 하시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 첫날 시작키를 누르는 것입니다. 허공을 치는 것처럼 권투선수가 싸우면 금방 케이오됩니다. 마라토너가 목적지가 없이 달리면 그 피곤함과 부담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봐야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산으로 올라가거나 운동을 하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숨이 찹니다. 어떤 사람은 숨을 잘 견뎌내지 못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견뎌냅니다. 당신은 체력이 왜 이렇게 좋아? 폐활량이 이렇게 좋아? 사람의 폐활량은 비슷합니다. 우리 이상협 주사님에게 폐활량도 늘어나나요? 그랬더니 금방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운동을 해도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이가 들수록 젊어질 수 있어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운동하면 좋아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랬더니 근본적으로 젊어지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로 견디는 능력이 향상되는 거다 그래요. 너무 객관적으로 하는 말 같아서 희망은 좀 별로 없지만 그런데 맞는 말 같습니다. 숨이 똑같이 차는데 어떤 사람은 숨 차서 죽을 것 같다 그리고 멈추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그래 이맘때 이 정도 차는 거야. 그러니까 이겨내는 거야. 그러다가 힘정지가 오고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글쎄요. 그거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늘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 거죠. 운동선수들은 이겨내는 사람입니다. 마라토너들은 이겨내죠. 이겨냅니다. 좋은 소식을 가지고 나르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하고 모든 두려움과 긴장과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다르셨을 것 같습니까? 높고 높은 보자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곳에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오신 주님께서 모든 인간의 멍해와 삶의 조건을 이겨내셔야 되었습니다.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릴 때는 지각이 어렸을 것입니다. 청소년의 시절을 지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셔야 되었고 그가 자각을 했든 안 했든 어릴 때부터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자각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괴물로 오신 거지 인간으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두셨단 말이에요. 그 어린아이의 홍역과 또 뭐예요? 천연두, 또 장티푸스 모든 면역적인 질병을 그냥 견디도록 내버려 두셨다고요. 그래서 그를 이겨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됨의 자각을 어느 순간인가 주셨을 것입니다. 그때에도 그는 이것을 견디고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시작입니다. 시작이 반이라 틀렸습니다. 시작은 전부입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없고 그리고 시작은 온전한 완성을 항상 담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작은 그냥 막연하게 시작하고 자본금 던져주고 말아먹든 깨먹든 네 맘대로 해라. 하나님은 그런 일은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셨을 때 어떤 일들을 같이 주셨는지를 지혜롭게 잘 생각해야 하지 나중에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은 그것도 아마 처음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망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얼굴 보면 나타납니다. 저 사람 언제쯤 원망하겠구나. 언제쯤 발 빼겠구나. 이거 힘들어요. 이러려고 저 시켰나요? 소위 배신의 기질이 이미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배수진을 쳐야 하고요. 주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분명히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고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 앞에 생명을 드렸고 우리는 거듭나는 인생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다른 궤도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없으면 우리는 꽝이에요. 허당입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힘이 들고 아무리 이런저런 일이 많고 그게 주님과 관련된 일이든 관련 없는 일이든 우리는 이미 주님 없이 못 살거든요. 은혜 없이는 우리는 꽝이에요. 정의가 되지 않아요. 이미 데피니션이 안 돼요. 우리는요.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하고 친한 척 해봐야 이미 알아주지도 않아요. 예수 믿는 것이 와서 우리에게 갑자기 친한 척하네. 저거 첩자야. 원수의 첩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다리 걸치고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 살아야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음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들을 준비시켰다 그랬습니다. 이사할 때 모든 좋은 힘이 집중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좋은 힘을 다 모아서 집중시킵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심고 그들을 체계적으로 훈련시켜보자. 그냥 교회, 학교 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봐도 지방력이 좀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저렇게 잠시 모였다가 문제 있어도 그냥 말고 말고 집중적으로 파고들지 않잖아요. 그런 사이에 우리 자네들이 세상을 이겨내지 못하는 모습들을 너무 보잖아요. 그 가운데서 엘리트가 안 길러지잖아요. 엘리트가. 이제 목사들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어딘가에서는 나오겠죠. 그런데 없잖아요. 정말 뛰어난 자네들 중에서 주의 종들이 나와야 그래야 여우수와 다음에 누가 이어집니까? 이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예우수와 같은 사람은 없어서 제가 억지로 지금 막고 있는데 그나마 또 없잖아요. 저는 막고 있다가 떨어져 나가면 그 다음에 세울 리더가 있어야 되잖아요. 선교지에 가보면 다 늙었습니다. 선교사님들 선교 세미나를 가보면 다 늙었어요. 전부 다 엘리 제사장들이 모여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면 주니어예요. 주니어. 가면 제가 기분이 좋아요. 젊은 사람이 간 것 같아가지고. 착각할 때도 있어요. 물론 젊은 사람들이 아주 없는 그런 사람들. 아프리카 가면 좀 있어요. 젊은 선교사님들이. 그런데 동구권에 가면 100% 연로하셨습니다. 60대 이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항상 가서 노인열전이라고 말하면서 창세기를 얘기하고 위로를 합니다. 창세기는 노인열전입니다. 기본이 70대부터 시작해요. 야곱이 사랑에 빠질 때 70대입니다. 레아와 라헬의. 어쨌든요. 선교의 세대교체. 그래서 MK 사역들. 선교사 자녀들 사역이 중요하고 그들이 다시 재헌신하는. 그런데 그게 무슨 연좌제처럼 니들은 선교사 자녀니까 그냥 니들도 아쉬운 대로 선교사나 하고 살아. 선교사 자녀들이 그래서 빼앗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영광의 자리여서 경쟁률이 세면 그래 우리가 기득권을 선점했어. 우리 부모님 선교사니까 내가 먼저 자원할 자격이 있어. 그렇게 기분 좋아서 하겠지만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유학 가서 연봉 얼마 받는데 그런 대로 들어갔고 그래가지고 나이 일찍 영끌해서 집 샀다 뭐 이런 얘기에 빼앗긴 마음 가지고 왜 우리만 여기에서 내몰려야 돼. 그런 생각하고 있게 되면요. 다음 리더들이 없잖아요. 그보다 더 존귀한 이유를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을 하는 겁니다. 뭐 왜 하냐 뭐 하냐 이래서 저래서 얘기가 있겠지만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결된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된 일꾼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우수아를 세우는 거고요. 누에미아를 세우고 누에미아가 땅에서 솟아나냐고 하늘에서 떨어지냐고요. 사람의 몸에서 나서 주님을 만나고 유모와 초등교사와 그리고 인도자와 멘토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양육되고 라인 가우에 포도성이 하나가 저절로 땅에서 솟아나느냐고요. 관리되고 심고 그리고 돌보아서 열매를 맺히게 되는 거죠. 주님의 일은 시작되어야 합니다.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잉태하고 품어서 결실을 맺는 이들을 통해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물론 혼자서 할 수 없죠. 그래서 준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원의 작은 실마리를 주시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손과 발과 자원함을 통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소원들이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방송국 사람들 같은 기획력이 추진력이 그리고 1초를 몇 채로 쪼개는 그런 긴박함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들도 상업적인 힘에 의해서 그렇게 짜여주고 움직이는 거죠.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보상에 의해서 짜여주고 그렇게 추진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 모으면 영적인 기운을 같이 모으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동원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연루된 사람들은 아프지 않고 그리고 모자라지 않습니다. 제가 이사를 가지고도 얘기하거든요. 이사할 때 모든 것이 해체됐지만 부엌도 해체되고 모든 것도 해체됐지만 그러나 거기에 마음들이 모여있으면요 누군가가 아침 빵도 평소에 안 먹는 거 맛있는 거 같이 가져오고요. 커피도 타오고 점심도 사주는 사람이 있고 일도 도와주고 짐 푸는 데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랬다고요? 여러분이 투자를 안 한 거야. 인심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혼자 하지. 그러니까 함께 도와주세요. 그러면 우렁각시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 어려울 때 혼자 버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려 두지 않으세요. 저희는 하나님 나라는 네트워크라고 믿는 거예요. 네트워크라고. 그래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53장을 펴니까 이 빌립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네트워크로 엮여집니다. 주님의 일에 나서 보세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서로 연결이 돼요. 연결이 돼. 온 세상에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 앞서에 오고 서 있으면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이 천지예요. 외롭다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지 않는 것입니다. 나만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광야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있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있을 때도 천사가 옆구리를 발로 쿡쿡 찹니다. 야 일어나. 갈 때가 되었다. 왜 차고 그러세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놓으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아멘. 사실은 이 말씀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다는 거죠. 구약성경 전체 이사야의 글로 되어 있지만 이사애뿐만 아니라 출애급기로부터 해서 여러 구절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라. 하나님은 그냥 내보내는 법 없습니다. 그 앞에 보내고 그 뒤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갈까 그런 거예요. 디아스포라는 항상 앞서 보내는 사람이었어요. 앞서 보내는 사람. 척후병입니다. 좋은 소식을 미리 알리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얼리버드이고 우리는 앞서 달리는 사람입니다. 그 생각을 하면 마음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앞서 달리는 사람. 전에 우리 교회에 계셨던 역시 새벽형 인간. 부지런하고 아이디어 충만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이선우 집사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패러다임 팔로워와 패러다임 크리에이터. 그래서 패러다임 크리에이터가 되자 자기 직장에서 그런 모토를 가지고 있다. 제가 만나서 한 번 진지하게 그분에게 배웠거든요. 당신의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당신이 직장과 일터에서의 당신의 그 믿음 안에서 우러나온 철학은 뭡니까? 그 얘기를 좀 하라고. 그게 삼성전자의 당신이 불어넣은 그 정신은 뭡니까? 나에게 한 번 설명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A4 용지를 하나 딱 들고서 여기에다가 쭉 쓰면서 자기의 핵심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너무 좋은 시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핵심적인 이야기 패러다임 팔로워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가는 데는 그래서 패러다임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한 조건을 만든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저렇게 하셨어요. 그가 회사를 대신해서 미국 감옥에 1년간 간 이유도 있지만 그런 정신이 있기 때문에 술 한 방울 안 마시면서도 부사장까지 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까지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준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우리에게 창조적인 길을 앞서 달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세례요한은 바로 그 앞서 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윤동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행복한 사나이라고 얘기했지만 세례요한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메시아 구주에 앞서 달리는 사람 우리 아이들 우리 아이들 휴가가 휴가를 기다리는 시간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휴가를 기다리는 시간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할 때보다 하기 전에 짐 챙길 때 훨씬 더 행복한 법입니다. 주님의 일에 앞서 달리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세례요한은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있었습니다. 그의 생애가 짧았지만 세례요한 만큼이나 또 오래 기억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사람은 큰 사람이죠. 그는 영광을 다 보지 못하지 않았느냐 아니죠. 하나님의 퍼즐 안에서 그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이미 그는 그 영광을 끝을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살아서 그걸 다 볼까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시작이 되고 완결이 된다면 이미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그걸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림이 없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인생에서. 그러면 날마다 두려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고 며치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광야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부르고 얻었고 또 그런 자기의 인생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주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까 내 뒤에 오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갈릴리나사렛이라는 말은 이 이름은 성경외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세비우스의 책에도 어디에도 보면 잘 나타나지 않으나 그러나 성경의 터처럼 명확한 이 지명은 없습니다. 갈릴리는 로마의 4대 행정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대, 사마리아, 베르야, 갈릴리 이 네 군데에 그래서 헤로스의 아들들이 나누어서 이 로마의 행정구역 단위를 지배했습니다. 그중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의 아주 작은 동네 그래서 역사의 지명에 나오지 않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해 이제 공생회를 시작하면서 요단강에 와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세례를 받았을까 그런데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성사미 하나님이 한자리에 임하는 그런 역사적인 정간을 연출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11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리고 10절을 읽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의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비둘기같은 성령이 그에게 임제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가운데 서셨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르치는 핵심적인 표현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는 뭡니까? 인자입니다. 인자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성경에 보면 굉장히 다위적으로 쓰인 것을 봅니다. 10편, 8편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 인자라는 표현을 거기서도 쓰는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인간 모두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 일반적인 용어로도 이 인자라는 말을 씁니다. 사람에게서 난 사람의 아들 그런 의미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일반화된 가툭맨시 그 종으로서의 인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일반적인 용어로 이 인자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묵시문학에서 다니엘서라든지 그런 묵시적인 예언서에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인간보다 더 온전하고 강한 존재를 말할 때 물론 메시아 주님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을 얘기할 때 인자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에스겔서에서는 해골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인자야 라고 얘기하시죠. 말을 건네시면서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 죽음의 골짜기가 과연 변할 수 있겠느냐 라고 시험해 보시죠. 그때 주님을 기대하는 사람 선지자를 역시 인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는 칭으로 사용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혈통으로는 다윗의 아들이고 다윗의 자손이고 그러나 성계령으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는데 이와 같은 것은 예수님의 공생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선입견과 생각들을 주님께서는 완성시켜 가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에 마태복음은 16장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어보니까 이 말 저 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어보실 때에 저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은 그 말을 보완해 주시죠. 바로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서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한 뒤에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이다. 라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보완해 주십니다. 막연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보내신 인자 특별하게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때 그는 인자라고 자신을 얘기하시고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이제 재판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재판을 받으면서 네가 찬송 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대제사장이 참남하다는 듯이 기가 막히다는 듯이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를 시인할 뿐 아니라 찬송 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 그는 장차 영광중에 올 분이다. 내가 장차 영광중에 오는 것을 볼 것이다. 하나님 그 찬송 받으실 이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너희들이 보고 그리고 영광중에 그가 다시 오실 것을 볼 것이다. 그때 인자라는 말을 쓰십니다. 너무나 영광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에는 따뜻한 정의 속에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교회 집사 그냥 빠듯해요. 남도 다 그런 걸 나도 나이론 그들 중에 하나 N분의 1 해봐야 잘된 거 하나도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화 있을 진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주님이 주신 사명을 아무렇게나 사용하느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나는 파리의 택시운전사 옛날에 홍세화가 쓴 책이죠. 나는 LA의 택시운전 목사 택시운전사가 LA의 목사가 몇 몇백명인지 몇천명이라고 저는 가십인 줄 알았더니 진짜예요. 전부 다 투잡 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럴 걸 왜 거기 가서 하고 있느냐고요. 선교제 사람이 부작한 것도 많은데 왜 그러겠어요. 자식들 영어 가르치려고 그랬지. 자식 영어 가르쳐서 뭐 하게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기왕 간 사람을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왜 하나님 앞에 비전을 구하지 않느냐고요. 왜 하나님 앞에 소원을 구하지 않느냐고요. 왜 하나님 앞에 블루오션을 구하지 않느냐고요. 한때는 은혜 받고 뜨거워서 그렇게 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요. 왜 그 용기를 못 내느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영광된 직분을 받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늘의 은하수가 떨어지는 예수님 만나고 세례받고 직분도 받았는데 왜 내 믿음은 표류한다고 말하느냐고요. 20년째 그 모양이라고 왜 말하느냐고요. 왜 빠듯한 칭호 가운데 사느냐고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권한받으시면서 네가 찬성받으실 예의 아들 그리스도니아라고 부를 때 그러하다 뿐만 아니라 인자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너희가 버리라. 그것은 안결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권한과 십자가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영광중에 다시 오리라 그렇게 선언하는 거잖아요. 그런 당당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멋집니다. 예수님. 짱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도를 가르칠 때 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자가 당할 권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감상적으로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주님과 연합해서 갈 때 세상의 역풍도 맞게 되고 그리고 권한도 겪게 될 것입니다. 허들갑도 필요 없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모든 일을 넉넉하게 이길 겁니다. 승리의 스피릿을 가지고 달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제가 감상적이 되지 말자. 그렇다고 해서 신앙 간증으로 만든 찬양들이 다 감상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걸 감상적으로 받아들여서 딸을 의지도 없으면서 자기 연면에 빠져있는 일을 벌이자. 찬송과 있는 찬송들은 대부분 이제 간증이 담겨있는 승리의 고백과 찬양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멜로디는 올드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승리의 찬양을 많이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할 때 우리 반주하시는 성도들께 행진곡풍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행진곡풍으로 승리의 그런 정조를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끝없이 쳐져요. 디아스포라의 삶은 끝없이 가라앉습니다. 한 번 가라앉으면 계속 가라앉아요. 예배도 가라앉고 모든 게 가라앉아서 마치 참을 수 없는 그런 것처럼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깨어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인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권한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자기의 죽으심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인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 세대가 완성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인자라고 자기를 분명하게 거기에 개입시키셨습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과 권능과 영광으로 오리라 하면서 이 세대가 완성될 때 우리 주님은 자기가 반드시 그 매듭을 지켰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우리의 인생과 그리고 이 세대의 완성에 주님께서 매듭을 지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인자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온전한 인간 온전한 모형이신 그 주님이 그 둘째 아담 우리의 진정한 그 아키타입인 그 주님이 우리에게 완성이 되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소망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할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얘기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어떤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한과 권세를 갖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얘기하다 보면 끝이 없겠습니다. 인자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권세를 위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관계된 거예요. 왜냐하면 인자라는 말을 쓸 때는 우리의 모델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잘하는 우리도 잘하는 거예요. 그가 하신 것은 우리도 하는 거예요. 그가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셨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인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를 위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를 본받아 그분의 생명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영광 중에 인자는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길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간대로 다시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주님을 사모했고 그 길을 갔습니다. 차량하고 외롭고 광야길이 아니었고요. 영광된 열매 맺는 길입니다. 포도원 농부가 가는 길이고 그리고 주의 제자들이 가는 길이고 주의 교회가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영광 중에 오시리라 할렐루야 예 주님께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할 때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참된 사람 그리고 참된 하나님 그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고 그 일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버튼을 누르셨거든요.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 인자가 되고 그 예수님을 닮아 그의 삶을 누리는 권리와 영광과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 거룩한 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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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어올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이 현재의 권한을 어떻게 아름다운 영광으로 바꾸실지를 사모하며 사는 것입니다. 의주의 아프라인아 사람들이 힘을 내니까 무소불위에 푸틴이 주저하는 기색이 역력하고요. 지금 나 떨고 있니 그렇게 말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힘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는 없는 거죠.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 또 그렇게 앞서 달리는 사몰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성하고 기도하겠습니다.